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을 위해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여형규 기자입니다. 태국에서 송환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전면 부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몇몇 새로운 진술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화 여부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 등과 함께 북한 광물사업권과 관련해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는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고 이 대표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제협력 사업용이라는 주장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조성을 목적으로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했는데 그해 11월에 추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는 2019년 김 전 회장의 모친 상에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던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조문을 왔었다는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